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서 불을 지른 40대 택배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A씨는 25일 새벽 5시쯤 인천 산곡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의 1톤 택배 차량을 주차한 뒤 적재함에서 불을 질렀는데요.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주변으로 옮겨 붙으며 인근에 주차된 차량 14대가 불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. 경찰은 A씨가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. 불은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0분여 만에 꺼졌습니다.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 등 구속 여건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